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 이십입니다. 저희는 BMW M340i 2023년식 출고된지 며칠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. 매치 업텐 DSP 그리고 포칼 BMW 전용 IS 시리즈입니다. 그리고 바닥 우퍼로 그라운드 제로 서브 우퍼를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 클리어 포켓과 매치 프로그램으로 튜닝 중이며 ITA로 아주 커브 원만하게 아주 잘 조정되었습니다. BMW M340i 2023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